도마를 사용하다 보면 도마에 음식 냄새가 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스텐레이스 도마도 나오긴 합니다만 대부분 나무 도마나 플라스틱 도마를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도마에 밴 음식물 냄새를 제거할 때도 식초가 도움이 됩니다 도마에 키친타월을 올려놓고요 거기에 식초를 적셔서 놓은 다음에 한 5분쯤 있다가 물로 헹궈내시면 도마에 밴 냄새가 싹 제거됩니다 도마를 소독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집에서 잘 안 해먹는 음식이긴 합니다만 김밥을 말고 나서 자를 때 잘 잘리지 않고 또 칼에 자꾸 달라붙잖아요 이럴 때 칼에 식초물을 발라 자르게 되면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잘 잘리게 됩니다 또 오이를 요리하다 보면 유독 오이에 쓴맛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도 식초물에 오이를 썰어서 담가 두시게 되면 쓴맛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